여러분, 재밌어요? 예에이! It's hot! It's really hot! You're hot! It's so hot! I mean, I think... Thank you! 굉장히 우회가 좋네요. Get your RT-CAN! 안녕하세요, 오브랜드입니다! 여기가 어디죠? 유네덕설벨시군요! 진짜 와보고 싶었어요. 진짜요. 너무 설레요. 제일 타고 보고 싶은 게 뭐예요? 해리포터성, 이리포터성! 말로만 듣던 곳이라서 저는 얼른 들어가 보고 싶어요. 저희 빨리 들어가 봅시다! 갑니다! 갑니다! 나 여기 7살 때 이거 처음 와봐. 난 아예 안 와봤어. 아직 20살 때 처음 와봐. 나 지금 저 뒤에 저 처음 와봤어. 저 헤리포터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 나를 알아봐 준다니. 와, 주이. 전 알아봤어요. 역시 월드와이드 슈퍼스타. 네? 월드스타 주이. 월드스타 주이. 월드스타. 그럴게요. 자꾸 그런 말 하면은 제가 또 몸들배를 모르시겠습니다. 버터비어 맛있어. 오마이갓 미! 버터비어 먹어야 돼, 버터비어. 나 이거 진짜 먹어보고 싶어. 무슨 맛이에요? 그냥 엄청 잘 돼요. 방금 해비여니 거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저 제가 좋아하는 맛이에요. 저 완전 궁금했었거든요. 이 버터비어가 맨날 헤리포터 볼 때마다 진짜 먹어보고 싶다 이랬는데 드디어 먹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신기하긴 해요. 너무 행복합니다. 살짝 꿀맛 나는 바닐라 아이스크림? 꿀살! 네, 음료수로 만드는 느낌? 나쁘지 않네요. 나도 완전 내 스타일. 완전 맛있어. 완전 내 스타일. 유니폼이 이거 진짜 맛있어. 나 스카프가 원 craze! 하나가 원하였어요. 하나이나 한 원이네. 나는 하나가 원하네. 언니는 어디가 맞아요? 난 슬리다린. 비 Their name. ASSAYOU 잘 어울려요? 아니? 맞아? 나 근데 이거 주먹만 골라 잠깐만! 이게 원래 이런 거겠죠? 근데 제 개인기예요 신기하죠? 야 나도 사야 되나? 사야 돼요? 돈 더 가져올걸 사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사는 겁니다 원래는 살려고 했는데 장갑은 사야 돼? 그럼 사줘 비니 살까? 비니 사야 돼요? 비니 사야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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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렇게 다 세트로 입고 다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창피해 우리 이제 더우니까 가요 저 이름 피한다면 어디든 갈 수 있어 이 검은 그림자 아니 그림자 뭐야 이거 뭐야 예이 예이 목이 나갔어 아니 안 무섭다며 안 무섭지 디렛차 나왔을 때 거의 기절했어요 이게 무서워요? 옆에서 계속 소리 질러서 무서워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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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미친 거 같았어요 그래서 딴 거 뭐 타요? 먹으러 왔습니다 이거는 번역 못 돌리겠지 저희가 뭐 먹을 거게 예이 안 먹을 거 안 먹을 거예요 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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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발전소 심순이 일하기 싫어서 살쪄가지고 뭐 어쩌고 했고 여기서 막 하다가 스프링필드를 날려먹었어요 펑 It's not working 맨ети 블루베리 블루베리 블루 블루베리 비티 블루베리 enjoyed 제시칸입니다. 렌씨는 잔에다 물 따라가셔야겠다. 상인대 때 쓸게요. 이거 다 떨어뜨려야 돼. 이거 어떻게 다 떨어뜨려. 아싸. 김빠진 환타맛. 먹을 때 숨 쉬면 안 돼. 계속 기침 나지 않아? 여기서 숨 쉬면 안 돼. 숨 쉬면 기침 나. 지금은 고기는. 눈에 들어가요. 눈에 들어가요. 엉망 잔다. Hello, hello,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the world's famous studio tour. How is everybody doing? That's it, guys. We took the world not too long. We got ourselves a floor. 통수다. 대박. 대박. 준비 나오는 거야? 어디서? 준비야, 어디서? 준비가 왜 나와. 워킹딘즈 어디서? Kyle, was playing the world. 한 번 더 해볼게 한 번 더 해볼게 한 번 더 해볼게 와 진짜 무서웠어 바이바이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사이코 오는 거 아니야? 사이코 진짜 뛰어보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 그러니까 사이코 갑자기 오면 진짜 대박인데 왔으면 좋겠다 10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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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땠어요? 볼거리가 너무 많아요 사진 찍을 것도 너무 많고 가기 너무 아쉬워요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다음에 또 와요 저희 와!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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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Unsolved is on a new channel and now your part Subscribe here! That was my part has been a new channel that could help me I love you! I love you!